표지에 맞는 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약간... 오! 빨려들어! 빨려들어! 뒤를 당겨요. 여기, 여기 말고요. 선생님, 여기 말고요. 할머니 같냐? 둘이 찍으니까 막 찍어도 화보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세요. 지금 연애하는 중이에요? 아니요. 전 일과 연애하고 있죠. 아, 진짜? 이거 안 걸려드네.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 남자? 이런 스타일이 없다. 섹시한 약간 그런 타잔 느낌 너무 좋아. 타잔 느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부나세요? 아니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싫어, 싫어. 무서워요. 아니에요. 자, 그만.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이시네요. 영남은 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선택권 있잖아요. 이 중에, 이 중에. 어이가 왔어. 정말 박빙이네요. 보통 이렇게 해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네 명밖에 없어요. 편집장님, 에디터들 분발하세요. 이제 앞으로 활동이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네. 유튜브를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 집중해서 잘 하고 싶고요. 한국에 없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요. 독보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대세로 든득한 문가비. 앞으로 활약 기대할게요.